자 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뉴스에 1년 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전문가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이 답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론조사 측으로는 굉장히 좀 비중이 높네요 10명 가운데 6명의 전문가가 1년 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무슨 생각 어떤 이유를 갖고 금융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할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경제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이 1년 내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0명 중 10명은 1년 안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했다 생각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뭘 드는 거 아니까 부채 문제를 드는 겁니다 부채 문제를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은행이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전문가 72명에게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전문가들에게 던졌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기간에 발생한 가능성을 묻자 58.3%가 높다 매우 높다 12.5% 높다 45.8%로 답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모두가 다 과도한 부채를 드는 겁니다 1순위 위험 요인으로는 27.8%가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 16.7%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한 부담 증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9%가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우발 채무 현실화 그 다음 12.5%가 국내 시장 금리의 급기관 상승 다 여러분들 뭡니까 고금리하고 부채 부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 경영학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1월 14일날 이름들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50%가 경제 상황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엄중하다 응답자 52.7%가 현재 경제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부채 앞에 여러분들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기업도 영업이익을 가져요 여러분들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수준이 납니다만 국가부채나 채무수준들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재정 부담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더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부채 문제입니다 참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가능하지 않고 없으면 안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빚을 다 끌어다가 이렇게 돈을 쓰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타이밍 문제게 한 번 또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냥 언젠가가 문제가 될 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장률이 계속 낮아져가지고 소득 창출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데 예산 규모는 뭡니까 1년에 6%, 7%, 10% 이렇게 늘려가니까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뭐 유럽의 여러분들 재정위기를 거의 겪을 뻔했던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많이 우리가 지적하는데 그리스만 하더라도 이런 1980년도에 그리스 역사상 최초로 좌파정부가 여러분들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일본 다음으로 1945년도 여러분들 전쟁 이후에 일본 다음으로 1980년까지 고도성장 국가였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가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나라가 그 방향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경로의존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방향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나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은 정신 차려 가지고 그냥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국가랑은 수많은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쓰자는 쪽으로 설정이 되고 나면 일단 좀 놀자는 쪽으로 설정이 되고 나면 파국이 오기 전까지는 그 방향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융위기, 재정위기, 경제위기라는 것이 타이밍의 문제지 한국은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외환위기와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들에 의해 가지고 양털깎기처럼 또 한 번 처절하게 당하겠죠 그냥 그런 거가 눈에 보이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어떻게 문제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또 하나는 보니까 뭐 예 예 예